발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그것까지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3장 1절 1절으로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발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우리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너희가 이렇게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여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렇게 많은 배송을 깨끗하느냐 과연 못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향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의로 정하셨다 하는 것과 같은 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되시고 길되시고 진리되신 예수 그리스도 물론 은혜와 사람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채우기 하시며 은혜와 남는 자리까지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끌고 가주실 것에 믿습니다. 이 천안 좋은가를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그리스도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과학은 율법과 은혜를 가서 대류를 계속 말하면서 이 은혜로 보면 너희가 다시 율법으로 행위로 여기 가서 그 은혜를 갖다가 망각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갖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이게 미쳤다는 거예요. 뭔가 씨렀다는 거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에 못방기심에 내 앞에 보이고 누가 이렇게 깨다냐. 이 깨다는 이 말씀을 헬라우로 보면은 마치 심리스러운 어떤 주술 같은 거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참 낙득하지 못할 이 사탕마귀의 장난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듣고 사도과학은 그렇게 복음을 얘기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복음의 실존을 현실을 갖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여전히 하나의 말씀을 지켜서 뭔가 행위를 해서 착한 일을 선호한 일을 해서 또 어떤 내가 한 것들을 근골의 사람 앞에 갈려는 이런 일들이 계속 되었다는 것.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죠. 육체를 율법의 행위로 하나하나 아랍의 의롭다 그러던 육체가 운명이 없다.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그른 거야. 여전히 그 가치판단의 주체가 내려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이것을 하면 하나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것을 하면 하나 이렇게 잘 쓸 수 있을 거야. 여전히 행위로 묶이고 또 이건 못하면 정죄하고 두려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여전히 내 행위를 근골의 사람 앞에 가서 의로 또 아니면 정죄하고 그 모든지 선악의 주체가 내가 그렇게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너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다가 미쳤느냐 미쳤느냐 아니면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놈들하고 이런 놈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성경에서도 이렇게 어리석도다. 무슨 저주받을지하다. 무슨 꽤도 하냐 이런 말을 사실 쓴 적이 없어요. 이 갈라디아 사회에서 유독 이런 욕들을 계속 하고 이게 사실 욕들입니다. 이 어리석다. 이 저주받을지하다. 이 지옥에 떨어질자들아. 그만큼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리는 이 가짜 복음. 복음 같은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갖다가 더 복음같이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서 열심히 순종해서 뭔가 내놓고 그곳으로 하나님 앞에 갈려있던 또 좋아 보이죠. 또 뿌듯하죠. 뭔가 행할 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에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행위로 구원을 이루자. 성결케 되자. 성악의 거룩함을 싹 하다 놓으면 그래서 복을 받고 상급을 당하고 그래서 저희가 상급에 대해서도 많이 살피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런게 아니라고요. 어리석도다. 갈라리아사나.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는 앞에 밝히 보였다니 헬라오. 프로에그라페라니 헬라오는 그들이 십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를 바울이 설교할 때 너무나 생생하고 너무나 분명히 배치를 마치 그 현장에서 또 예수 그리스를 목격하는 것 같이 그런 어떤 상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들이 분명히 설명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의미를 분명히 말했다는 겁니다. 왜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신존. 인간의 실존을 분명하게 예수의 피가 아니면 왜 안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높아지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이것들을 철저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 내가 설명을 했고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여전히 그 앞에 그 십자와 보유 그만큼 밝혀있는 데는 누가 너의 의미를 꾀다냐 넘어갔다는 거죠. 인간들은 율법화된 인간들은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꾀다냐 대화 습관에 대한 거짓된 칭찬 음흉한 눈으로 악을 가져온다는데 이게 쉬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가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 수사학적으로 자신의 논증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참 그렇죠? 이 어리석도다 너무나 큰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도 여전히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시도 그렇게 빨리 복음을 어떻게 저버릴 수 있을까 우리들의 인간의 실전에게 율법이 뼛속같이 즉슥히 박혀있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정말 죽어야 되는 이유 이것들을 어쩐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갖다 기쁘게 여기서 보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될 자리입니다.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완성해 가시는데 성도의 죽음과 고술이나 당신의 아들로서의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왕이 그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이제 아이를 낳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있죠.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의 의미가 보였죠. 바로 죗된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될 자신의 영광과 가치만으로 죽어라 사이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해체되고 삭제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전을 보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아이가 그것은 바로 예수죠. 내가 거룩해져서 성화되어져서 예수가 되는 것이 예수를 낳는다는 아니예요. 우리는 보통 그래서 마치 내가 예수고 예수를 닮은 어떤 예수를 이런게 아닌 거죠. 엄마가 아이를 가지게 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가 아이를 갖고 낳게 된다는 것은 바로 아이가 엄마를 먹어서 아이가 세곤 피조물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엄마가 사실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죠? 먹히는 거죠. 아이가 생명에 대한다면 아이가 엄마를 먹습니다. 그래서 엄마 인생이 아이 때문에 변해요. 아이가 아이만 없으면 그래서 엄마들이 나중에 잘 나가는 엄마들은 아이들이 내가 너 때문에 잘 나가던 내 인생이 뭐였다 이런 말도 하는 그런 거 연속법 같은 데서 듣죠. 여러분. 우리 성들이 별로 없지만 이게 이게 뭐예요. 이제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아이에게 벗겨서 자신이 죽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이 되는 그런 분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역사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배환해 가지면 생명이 아이에게 창압이 되고 아이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엉금어 주는 거예요. 사실 성도는 이 시상 속에서 새로운 생명에게 먹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원하는 내 육적인 것들이 점점 삭제되어 그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 가운데 사실은 저의 몸의 그것을 아이에게 아시고 거기서 나오는 엄마의 사랑을 경험해 하시는 게 이제 이 복음의 현실입니다. 엄마는 아이를 위해 죽고 그렇게 죽어 아이가 나오죠. 성료에도 보여요. 그죠. 저 자식아 저 항아리 죽어서 아이를 하는 어떤 진통 그죠. 그런 어떤 이수부지의 십장 이런 거 되게 표현하시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아빠로 표현해서 보면 항상 이 율법은 아이를 패고 쪼고 그죠. 정유형 뭐 이런 아빠들 그런데 저희 교회분들은 아무런 거 알아요. 보통 연속극 같은 데 나오는 거죠. 아빠들이 못되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냥 괴롭히는 그런 아빠들이 있죠. 저희 말고요. 오해하셔서 상처 받지 맞아요. 연속극 같은 데 아빠들은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오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갖다 맞지요. 이렇게 아이를 갖다 감싸고 맞지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는 그런데도 가만히 보면 그런 엄마를 갖다 또 어떻게 하고 배롭히고 만만하니까 엄마는 항상 아빠와 아이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 연속극 같은 데 나오죠. 그냥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군대가 저도 그랬어요. 아빠한테 편지를 안 쓰면 엄마한테만 쓸데요. 그때 몰랐는데 군대가 딱 떨어져 보니까 아빠한테 딱 한 줄 건강하시죠. 그래서 저는 잘했습니다. 엄마한테 하는 네 페이지 엄마 어쩌고저쩌고 제가 참 이랬네요. 잘했네요. 엄마는 은혜의 모습으로 항상 감싸고 용서하고 항상 살아. 아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안 그렇다는게 여러분 오해하시면 이게 좀 도군대가 부서라고 내가 들으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안그러시나요. 저희 아버지는 말로 표현을 안하시고 속은 그리시지만 보통 보통 아마 저도 어머니는 항상 제 어떤 못난 것들 좀 그런 것들을 약간 감추시고 덮으시고 부모 마음이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진짜 누구를 이렇게 사실 자녀를 갖다 물론 자녀가 나지만 자녀를 가장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거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라고 얘기해 주신거죠. 사실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놀랍은 경험하고 주신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덕붙게 되어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그런 과정에서 가정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죠.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부모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헌물 그런 것들을 절대로 까발리지 않죠. 사랑은 까발리지 않아요. 그렇지 못하지 않을까요? 덥죠. 아니죠. 인터넷 같은 데 나오면 무슨 부부가 살다가 여임도 뭐 요즘도 구 배우들 이원 나니나기 싶은데 안 부부 여러분 아세요? 안 보신 내가 그렇게 죽자, 사랑한다는 걸 결혼해 놓갖고 소문을 해 드릴 때 보니까 거의 다 까봐야 하는 거죠, 까봐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까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덮고 가리는 은혜라고 그런 거겠죠? 예수의 십자가의 고을미를 덮고 가리는 것들은 사실 엄마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놀러 온 이런 아이를 낳는 그런 생명에 먹히는 선상들.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은 자처럼 되자 그때 비로소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뭐가 태어나죠? 이삭이 태어나죠. 이럴 때 이 땅에 오신 유괴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로 어떻게 해요? 부활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의 원리를 십자환동에 도저히 설명해 가시는 거죠. 그냥 성도인 육은 죽어야 돼요. 근데 이런 교회가 성도인 육을 위한 교회별로 다 바뀌었거든요. 아까 우리 성도님께서 말씀을 하시나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국적인 것에 묶여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낫고 뭐가 태고. 그러면 이 육이란 것은 병 걸려야 돼요. 이러면 또 저주를 풀네요. 여러분 이 육은요.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삭제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그 수납 순간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는 거고 그게 다 나이네 놀라구요. 성도인 육은 죽어야 된다. 묵식 가운데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차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이 막 살아. 그러면 그 육에 여러분은 묶여서 영재인 것을 잘 못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육을 주유하시는 것들은 삭제인 편에 해체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들고 내가 원하는 것도 있지도 않고 육이라는 것은 평화하고 등 따스다고 배부러서 구역에 가면 등 따스다고 배부러 하나님 있는다고 그러죠. 자꾸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원하죠. 그런 것도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원하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대달라고.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길에 하나는 있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반대로.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이 뭐예요. 기독교의 모습이. 여러분이 육은 죽어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시고 또 힘들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진짜 여러분은 은혜가 문에 조금씩 찡그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필요로 하는가. 그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필요로 한 자가 되는가. 아 난 이런 거 필요 없어. 너무 편해. 너무 좋아. 지금 삶이 너무 안락해. 아 예수? 아 필요 없어요. 돈도 많고. 가진 것도 많고. 네. 자녀도 성공했고. 만사성통. 오케이. 그럼 예수님 당시에 그 예수가 필요하지 않았던 말이지. 예수님이 가장 서운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정보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뭐예요. 그냥 사람들이 볼 때 칭송을 하죠. 그런데 그 칭송. 그들이 쌍. 그 행위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이 감사하고. 경여하고. 강요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성공 못 갈 것 같은. 창념. 제의리.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해하나요? 하나님을 보고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을 보시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는 착각한 것 같아요. 다 인간의 잣대로. 인간이 성악 판단에 주체가 되어서 그것들을 상정해서. 이 정도면 신앙이 있냐. 형들의 육이 죽어야 묵실가운데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땅에 우리 육으로 있는 지금 이 세상. 사실 묵시와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여러분. 이 묵시와 이 세상. 영원히 공존이 될까요? 묵시. 세상. 지금 이게 함께 공존해요. 여러분의 삶과. 그렇죠? 우리는 묵시 가운데 이미 완료된 자들이에요. 근데 이 역사 가운데는 아직 예시죠. 영어로. 그렇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죠. 그래서 구원을 갖다가 이미 이부었다. 하지만 이부어 간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묵시 가운데는 완료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롭게 하셨다예요. 이미 영화라는 것은 하늘나라에 여러분이 가 있다는. 근데 이 지금 이 공존하는 이 상태가 언젠가는 끝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육이 끝나는 날. 둘 중 하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 입장에 죽는 순간 우리는 묵시 가운데 영원을 하는 성도들로 완전히 완벽하게 묵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늘나라의 백성을 그러고 이 육이 꼭 죽어야 되는 현실가운데로 역사에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이루어진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발 우리 오늘도 아까 밥 먹으면 우리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무슨 뭐 치유제? 이런 데 가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은 육을 죽이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육을 살려달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집회를 하지 않아요. 뭘 치유해요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것 말고 더 필요하세요 뭔가? 거기서 여러분 육은 끝났는데 여러분 다 여기 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육을 치료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병 걸린 거. 뭐 치유 집회하면 싹 떠오르는 게 뭐예요? 내가 병 걸린 거 같고 낚여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기독교가 버리는 치유 집회가 뭡니까? 다 이거 자랑하고 있잖아요. 이 목사가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죽이신데요. 그게 죽여져야 여러분은 묵식 가운데 영원으로 환생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어떤 창세 전에 언약의 목적과 같습니까? 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치유 집회에 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묵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완료된 자듬이 믿어지면 당연히 내 병, 내 육 이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잘 끝나야 감사한 겁니다. 이해가 돼요? 저는 오늘 죽겠습니다. 제 목숨을 제가 끊을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또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의 현실을 어디서 얘기하면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을 한 번 가볼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사실 갈라디아설 강의하면서 제가 사실 여러분들 사실 갈라디아설 강의는 하고 안 해도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한국자에게 해석해 드리는 거는 사실 근데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갈라디아설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굉장히 좀 신학적인 내용일 수도 있어요. 신학적이란 게 없죠. 신학적이란 말 자체가 웃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들 한번 좀 보고 싶은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어떻게 보면 이 수요일 날이 저는 좀 편해요. 여러분들과 이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 전에 그리스완의 소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은 그러니까 창세 전이니까 창세기 전이에요. 창세기 전에 있어야 될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스완의 소리를 택하사 그리고 사랑하는 그 앞에 거룩과 흠이 없게 하는 그 깊은 신짓들을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로 말미아 자기 아들들이 되겠으니. 그가 사랑해진다는 우리에게 거절 수 있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성하게 하라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완의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피복 말미아와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창세 전에. 창세기 전에. 창세기 전에.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미 택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대요. 끝내셨대요. 완료시키셨대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실제로 보니까 그리스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건데. 그게 뭐로 됐던 예수의 피로 됐대요. 즉 예수들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되게 했대요. 다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위가 여기 들어가면.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다.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의 피만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피로 말미아만. 이미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시는데. 형. 이 십장하에 놀라운 이 사건이 믿어지시는데. 못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렇다면. 질문.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의 죄라는 것이 있었을 텐데. 그 죄는 뭘까요. 이 죄 가운데서. 예수의 피로 우려를 구원하셨다. 이 창세 전. 이미 일어난 일인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 그렇죠. 인간들 생각하는 죄가 뭐예요. 인간들의 어떤. 합의 상점 하에 만들어낸. 도덕. 윤리적인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사회법. 뭐 이런거죠. 그런 것들은 어기면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옥가구.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그런 게 생각나요. 살인. 도둑. 뭐. 감옥. 감각. 이런 성적인 죄부터 해서. 어. 안 하지. 뭐. 상해. 뭐 이런. 어. 폭행. 뭐 이런. 근데 성경은 그런 것들을 죄로 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죄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죄는 뭐죠. 여태까지 우리가 배운 죄가 어떤 죄죠.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가지 어떤 모양으로 여러가지 이것을. 말씀드렸던 사실은 하나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많은 표현들을 해서 말씀드렸죠. 그 죄는 뭐일까. 없음이. 그 자리를 떠나서. 있음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되죠. 없음인데. 마치 있음같이 연기하는 거죠.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죠. 희정우리 자신이 신이 스스로 존재의 됨이라는 것을. 스스로 지키는 그런 모든 생각과 모든 행위들. 이게 되죠.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예수의 피고. 차이저다. 차이저다. 이미 창세 전에. 그렇다면 그런 인간들이 신이 되려는 그런 어떤 시도들과 생각들과 그런 모든 것들의 시도가 이미 끝났다. 막혀버렸다. 그런 일은 예수일 수 있다 없다. 그렇듯 예수의 피는 없음에 있음을 흉내내는 것을 폭로시켜버리시고 팔리시는 겁니다. 죽었음을 살았음으로 없음을 십자가의 피로 그의 극률 은혜로 비로소 없음을 있음으로 존재케 하시는 게 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 전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 전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가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존재 원리. 하나님 나라의 존재 원리.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들의 탄생의 원리가 뭔지를 보여주시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말하지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완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므로 이 역사 가운데 인간들의 행위와 인간들의 어떤 사고가 사실은 그 존재의 됨의 됨됨의 존재의 됨의 그 원리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렵나요.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이미 창세 전에 완료된 것에 이제는 인간들의 어떤 존재의 됨의 인간들의 신됨의 어떤 스스로가 해왔던 그런 어떤 생각과 행위하신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들. 그 존재의 존재에 아무런 가치가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이냐. 다만 왜 역사 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창세 전 번역을 체결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용 교재로 그 의미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갖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주도해 가시지만도 창세 전 즉 영원초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것들을 이 역사의 행위들이 영향을 그 행위들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이 믿음. 그러므로 이 천주의 만물은 무엇을 그리는가 무엇으로 이게 보이는가 예수님 피해의 위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있음이 된다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그려가시고 설명하시는 교재들이에요.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즉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심플해요. 제가 말씀을 조금 어렵게 하셨죠. 왜냐하면 우리 개념 자체가 굉장히 이게 또 율법적인 개념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렵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율법적인 개념을 쫙 바꿔버려. 은혜 개념에서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쉬운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식 체계 선행 체계가 율법 체계를 쫙 가리거든요. 이게 이 세상 속에서. 그런데 제가 오페라를 갔다가 한 800여의 공연을 했는데 40여 편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오페라를 종합 예술이라고 해요. 종합 예술이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술, 음악, 조명, 건축,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독일에 있었던 오페라 극장 안에 보면 직업만은 600명이 돼요. 그런데 그 안에 집 짓는 사람부터 무대, 집 짓는 사람, 테크닉 밑에 의상 만드는 사람, 가발 만드는 사람, 분장하는 사람, 옷 만드는 사람, 이 합창 단원, 오케스트라 단원, 다 있어요. 온갖 세상에 모든 것들이 다르다는 일을 지는 거죠. 다 있어요. 엑스트라들도 있죠. 오페라를 하면 한 6주 정도 연습해야 하는데 여러분 오페라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이 악보들이 쫙 있고 악보에 맞춰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다 이럴, 다 연주하잖아요.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수가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선바대, 우리 선바대 4부 다 있죠. 4부 다. 마찬가지로 오케스트라, 오페라로 다 있죠. 조그만 것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더 궁금한 것은 그 어떤 음악에 따라서 연출과 음악 감정에 맞으면서 연출을 정하고 손동작 하나, 걸음 하나, 눈 바라보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세팅이 됩니다. 그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어느 음악에서 나와야 되고 어느 음악에서 빠져야 되고 어느 음악에서 고유 건네줘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연출과의 어떤 그 감도가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확 설명이 돼야 돼요. 마음대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 추정하면서 익혀가면서 연출과 밑에서 요방방부 밑에서 딱 6주 동안 작업해서 딱 올려지는 겁니다. 제가 보면 하나가 딱 잘못되죠. 만약에 그 수많은 한 오페로부터 400페이지에서 500페이지 안 꺼야 돼. 이것을 갖다니깐 응정 하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상대편 음악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머리에. 하나를 제가 잘못 어떤 만약에 뭐 몇 마디에서 이걸 건네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잘못된 마디 건너지면 다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죠. 뭔가 동작 하나라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다 연출과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철저하게 연출과의 철저하게 움직여줍니다. 무대 세트 작은 소품 하나까지도 다 계산되어 있어요. 옛날에 토스카랑 목표를 했는데 그때 이제 토스카라는 여자가 제가 스카라피아가 아주 나쁜 토스카라는 여자가 상을 한번 가져보려고 그냥 아주 아주 속된 말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그 토스카가 칼로 걸을 갖다가 찔러서 죽입니다. 딱 찔러는데 근데 이제 프리미어를 하고 공연을 갖다가 20번 정도 하고 여름에 슈가가가 들어가고 다시 이제 구원이 된 다음에 오페라 올라갔는데 토스카를 갖다가 다시 올라가죠. 근데 이 칼을 썼던 이 칼이 철칼인데 철로 된 칼인데 되게 묵직한 거래요. 근데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쭈르면 이 안에 장치가 있어서 피가 툭 안에서 터지고요. 이 칼은 뭐예요? 철로 되어있으면 들어가는 거래요. 근데 나 여름동안 소품 이거 갖다가 놔두어 봤고요. 이게 노기술여서 그냥 굳어버리고 소품하는 사람들 여기 가서 체크를 했어야 돼. 체크를 안 했네. 제가 공연 중에 진짜 찔렸어요. 여기서 찢어졌는데요. 근데 통숙한 여자분이 정말 노래 잘하는 아주 유명한 아주 노래 잘하는 근데 몸무게가 한 100kg 되는 여자분이에요. 키도 정말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찌르는데 제가 정말 보통 아유도가 살려줘 이런 거예요. 근데 살려주라는 게 진짜 나왔습니다. 너무 아파서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하면 정신도 없죠. 아유도만 하는데 왜 이렇게 진짜 세 번을 찔러요. 빡! 빡! 아유도 할 때마다 한 번 왔고 또 찔러요. 제가 이렇게 아유도 하고 쓰러지면 또 찔러요. 진짜 세 번을 모았고 피가 얼마나 안 된다. 큰일 날 뻔 했죠. 그런 걸 하나하나도 정말로 꼼꼼하게 살리지 않는 목표라는 아주 위험합니다. 아직도 생각나요. 여기 상처들이 얼마 전까지 지금 안 보이는데 다 치셔야 된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대산되어 다 소품 하나 연출가가 부상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출가 되셔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꼼꼼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을 여러분이 치유를 하시고 알게 되는 게 은혜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감사밖에 없어야 하세요. 내가 지금 느껴지는 어떤 고난들 아픔도 이 모든 것들도 하나의 하나의 놀라운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의 전 언약이란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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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본 고벼라 할 때 보면 대본 대본 대본에 의해서 치밀하고 정밀하게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은혜 그 인간들의 없음에 신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오롯이 하나님만 찬송 받으시는 그 자리로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그렇게 결론되어지게 될 수 있는 하나의 백성들 이게 떠올라운 은혜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삭동삭동들이 보다는 놀라운 계획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간섭하지마다 섬세하게 운행해 가십니다. 그것을 통해 창세자님이 써놓으신 계획대로 예수의 뭐만 드러난다? 비만 드러나는 자리 이 역사 가운데 신의 인생들은 여전히 스스로 힘을 쌓고 그것들로 스스로의 존재력을 구축하려고 끊임없이 단련합니다. 끊임없이 그런데 그런 방향에 하나님께서 계속 그 모든 것들을 역사에 가셔서 오롯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피만 남는 자리로 인도해 가진 특한 백성들의 인생여정에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아니지만 간호 어떤 분들은 자유의 우지들로 하는거죠. 왜? 바보 선택 관련된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니 맘에 안 맘에 안 듭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따지시는 구원은 그래도 내가 믿을거지 무슨 그게 믿어지는거지 내가 선택한거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나도 같이 뭔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이미 신이 된 성경에서 자유의 우지가 어디 나와요. 자유의 단어가 안 나와요. 성경은 그냥 성경이 있는걸로만 가야돼요. 시각자들이 만드는거 인간들이 만드는거 왜? 그래야 나도 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어르신 하나님만 영광되는게 성경이 말씀하는건데 자유의 내가 선택했다면 어때요. 하나님 그래도 잘했죠. 내가 믿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럴거 같지 않으세요? 오늘도 내가 택하느라 믿어난다는 자유의 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유의 여러분 도운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제한된 어떤 자유의 라는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것을 자유의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건 없어요. 상세전 언약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자유의 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신 인 협동 같은 말도 안되는 것들은 말씀 신 인 협동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친한다 저는 예전에는요 제가 이 말을 굉장히 저한테 좋게 들렸습니다. 굉장히 뿌듯해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신 인 협동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 생각에 마음에 그래 하나님 내가 도와서 함께 보호를 이뤄야지 난다는 것이 굉장히 좋게 들리시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좋게 들렸어요. 지금은 왜 얘가 이걸 좋게 들렸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럴 존재로는 십자와 예수를 받으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당신의 아들의 피로 보호하시겠어요? 여러분의 행위로 같이 가지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주의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창세전 원학이라는 것은 예수의 피로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신이 협동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 근데 자꾸 인간들은 이런 신인 협동 같은 단어들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서 인간의 영광을 챙기고 싶거든요. 그쵸? 굉장히 뿌듯한 모습들이 있죠. 야 너 하나님의 구원을 해 본 걸 이루어. 도와야 되죠. 아니에요. 가수들이 배우들이 잘났다고 감독의 지시를 어기면 작품이 될 수 없듯이 이 역사 이 교회에서 그 역사 자체 만물의 죄인됨 그리고 그 죄인됨과 죽었음이 풍물되고 죽음과 저주를 덮고 가리는 것은 오직 예수의 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온전히 예수의 피만 찬성맞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여전히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사는 불이한 청직이거든요. 사실 우리는 먹든지 먹든지 마신 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했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뭘 먹고 마실 때 뭘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챙기세요. 내 영광을 챙기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먹으러 하나님의 영광을 먹으러 하나님의 영광을 먹으러 밥을 먹으러 뭐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하나님의 영광을 상황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영광을 챙기고 싶어 해요. 하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그런 죄인들을 아세요. 죄라는 것이 그런 것인 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왜 죄인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보기 아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의 변화와 성숙 번영 즉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피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로 열망과 화멸이라는 것을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그 사람들의 은혜가 문제를 알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파라디돔이 넘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허락하신 이후예요. 그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하십니다. 쉬운 말로 이 죄된 세상 암흑의 세상이 왜 이 죄가 나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를 배우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시는 감동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고열이 아니면 저는 그냥 열망이네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성도의 직시와 그러므로 은혜가 남는 그 성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영광을 여러분을 통해서 또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대요. 그리고 보이세요. 진짜 아름다움이 뭔지 그 영광의 문제를 드러내대요. 그러므로 이 멸망에 가는 이 역사 현실과 그 모든 것 삶의 구원을 생활하면 놀라운 은혜를 대조시켜버리시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를 잘 참여해주는 말씀 창세기 2장 7절이죠. 가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요하나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생기를 그룹으로 사람이 생명이 여러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흑으로 사람을 흑으로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원어의 뜻이 원래 없음이에요. 없음. 이 흑으로라는 우리나라는 없음 이렇게 써주세요. 없음. 정확히 없음이라는 것은 또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땅에 속한 티끌 뭐 이렇게 번역이 돼요. 땅이란 것에 속한 이 세상 속에 속한 없음 티끌 그러니까 땅이 의미하는 것을 세상에 속한 그 그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없음에 뭐가 들어가요? 생기가 들어가죠. 그러자 뭐가 돼요? 있음이 없음이 예수의 피 즉 생명이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죠. 산지 안하면 아들들이 된다. 요새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언약의 약속 그 생기가 그린 소리 어디에 나오냐면 갑자기 이 음악이 나오는 게 굉장히 아름답네요. 감사해요. 성경을 평소에도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 생기가 이 생기가 어디에 나오면 예레미야 4장 20절에 나오죠. 예레미야 4장 20절에 나오죠. 근데 요즘은 이렇게 듣는 성경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이런 것도 많이 들으세요? 성경 이렇게 들으시는 거 많이 들으세요? 참 좋은 들은 것 같아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어떤 분 들으면 성경을 며칠 만에 성경을 듣는 거였다가 열 배속으로 한쪽에 틀어놓는 거예요. 아무튼 제 창세 장면이 형을 하여튼 신작을 하고자 다 뗄 수 어떻게 해요? 열 배속으로 내오고 아세요? 아 모르죠. 아니 목사님 그냥 통독한 거예요. 통독하는 방법은 통독도 의의가 돼서 몇 번 했다 안통독 이런 것도 차이가 통독도 좋지만 통독 다 하셔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통독도 좋지만 그 뭐죠? 진짜 한 구절을 여러분이 아는 거기서 예수를 보시면 돼요. 사실 요한복음 3장만 아셔도 돼요. 예수만 보시면 돼요. 예수의 널라운 분에 예수의 피가 안이 안 되는구나 이거 아 Tiere 튀어졌네 이생기가 예를민에서 상당히 20절에 나오죠. 아니다 예를민에서 에스게린가 아닐가 아니요 요 음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찾아줄게요 죄송해요 찾았다 예를 들면 에가 4장 20절이에요 예를 들면 에가 4장 20절 여기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의 콧김곳 여왁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이 콧김곳 여왁께서 기름 부으신 자 이 콧김이 뭐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생기에요 근데 그 생기가 뭐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메시야 그 뜻은 뭐에요? 없음이 예수 때문에 있음이 되는 이 놀란 의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죽은 흙이, 티끌이 거기에 피가 떨어져 생기가 떨어져서 그죠? 있음이 되는 그 놀란 현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존재가 존재됨이 어떤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설명해 주시는거죠 그 은혜를 우리가 알라는 것 그 은혜를 배우고 가는게 인생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선택된 교제가 선학과죠 선학과 선학과는 여러분 옛날에 선학과 하면 여러분 많은 것들 아니 왜 하나님의 영혼을 만드셨어요 부터 시작해서 아니 이건 뭐에요 하나님은 나빠 뭐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으시죠 선학과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셨죠 교회에서도 복사님들이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거 같고 저렇게 설명하면 저런거 같고 그죠? 선학과는 뭐죠? 선학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힘이죠 사실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달리겠냐면은 선학과라는 것은 선학과를 먹은 자가 있는데 어떤 자가 되는거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 왕의 자리에 올렸다는 것은 선학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올랐다는 것 선학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올랐다는 것 선학을 판단하는 자리에 내가 올랐다는 것 내가 통치자 그죠? 다스리는 자 이게 말하면 누가 될까요? 내가 되었다는 것 내가 되었다는 것 내가 되었다는 것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심판 통치의 의미도 선학과 하나님의 자리에 비해 있죠 선학을 판단하는 자가 당연히 심판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그러므로 선학을 먹는 인간은 그 심판자가 통치자의 자리에 앉는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고 내가 선학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내가 통치자 심판자 오직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가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실은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우리는 악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가 신이 되어있는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판단하기에 선을 선이라고 악을 악이라고 하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학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된거야 내가 된거야 인간의 하나님께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분명 율법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아무래도 육차도 없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인간들이 상동해하는 어떤 것으로 의위를 쌓는 거죠 이게 바로 선학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된거야 여전히 내가 옳고 그룹을 판단하고 행위로 의류를 쌓고 정제를 쌓고 내가 신이 되었고 스스로 영광을 챙기고 이게 특히 우리의 모습이죠 기독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열심히 말씀 지켜 율법 지켜 이거 이거 해 모든 설교가 어떤 행위로 끝나잖아요 인간에게는 사실 그런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선학과라는 것을 사실 금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또 어떤 질문이 나와야 되죠 아니 선학의 판단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그러면 선학과 이런 행위로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나와야 되겠죠 분명히 선학과 전에 인간에게 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이 모든 마무리를 다스리고 그죠 정복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학 판단도 할 수 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다스리라는 명령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럼 질문들이 속에서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보면 창세기 1장 26절이죠 28절 하나님의 예수님 우리 형제할 때 우리 모양이 우리가 사람하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의 다치고 온 땅 땅의 양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지금 하나님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여 담자의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보이세요 하나님 그들이 생명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의 땅에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스리고 정복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음미하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분명히 인간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선악 판단이 다스리고 통치라고 그랬어요 심판이라고 했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다스리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은 무슨 의미에요 그 다스림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게 되잖아요 우리는 없음이에요 빈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런 빈 그릇인 우리 안에 고배되신 예수가 오실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때 그 생명이 부어질 때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에 가세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존재 양식이죠 그러기 위해 인간은 완전히 빈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게 뭐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을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을 근데 누가에 가시나 주님께서에 가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악의 주차가 되고 다스리는게 아니에요 빈 그릇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에 가시는게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에게서 나와야 되는 것은 온전히 자기의 빈 그릇이 됩니다 그렇다는게 능력을 담아낼 수 있는 자가 되죠 그것을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가시죠 우리 인생 역사를 통해서 구약의 이것들을 어떤 구약의 어떤 왕을 위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누구죠? 구약의 왕이 이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줄 왕이 하나가 있어요 보통 우리는 그러면 다윗이라고 하겠지만 솔로몬이겠죠 솔로몬 솔로몬에서는 샬롬이죠 샬롬, 형광, 합병 열한기상 3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열왕기상 3장 7절 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 영아에 주께서 종으로 종이하오니 왕이 되게 하시다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죽겠을 때까지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을 실수하나 실수도 기록할 수도 없으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인가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원했고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듣지다 실제로 솔로몬이 왕이래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 사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보여주시는 어떤 모형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형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갖다가 어떻게 백성이 되는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시청각 교제죠 그죠? 작은 아이다 아이다 그래서 작은 아이라는 히브레어가 최상급이에요 영어에서 여러분이 리드리라는 영어에서 거의 없음이죠 작은 아이는 그냥 최상급의 작은 거에요 사실 이것은 뭐에요? 없음입니다 나는 없음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솔로몬이 솔로몬 나는 원래 없음인데 솔로몬은 그건 안거죠 나는 원래 없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악 판단의 능력도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왕이 되게 하신거죠 그러니? 그 성악 판단의 능력이 있어야 될던데 그래야 경영하고 재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능력을 어디서 받아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돼요 그러기에 없음이 있음에 대한 은혜가 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달라고 그래요?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그 지혜는 그런데 뭐에요? 솔로몬에 있어서 지혜라는 것은 성전을 짓는 지혜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모용하는 거에요 하나님 나라를 짓는 지혜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 성전을 짓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럼 그 지혜는 그런데 누구세요? 예수, 크리스탄 그래서 자문에 보면 그 지혜에 대해서 이 지혜가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는 뭐에요? 예수, 크리스탄 그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다음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지 말라는 것들을 다 옵니다 죽기 전에 그의 모습을 오는 그 성전이 온 세상의 우산 것들로 가르치요 솔로몬은 거기서 절을 하고 완전 난리를 칩니다 야, 그것도 많이 그 문법도 많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같다고 하세요 이 솔로몬의 반려들 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야, 솔로몬이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어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버리셨다 얘는 지옥 같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우린 막 이러고 생각하죠? 이게 재미야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어렵다 어려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죠? 여디디야 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사실은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전국의 모습을 봐요 많은 사람들이 이때 지혜의 왕이 교만해지면 지옥 간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의 모습들을 통해서 천국은 그런 그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언양 은혜의 왕이 간다는 것을 오히려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말려는 일이 제 아들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요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무슨 무상이게 절우라고 이건 아니죠 여러분 뭐 무상이라는 것은 절우라는 게 무상입니까? 여러분의 자식도 우상이고요 여러분의 재물도 우상이고요 여러분의 중심된 모든 것들이 다 무상이에요 여러분 매 순간 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로는 이거 자신 있어요? 그죠? 인간들은 끝까지 내 인간의 유익을 챙기려 들어요 나이가 먹으면 저는 덜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인간의 절대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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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인간의 부귀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생기게 가게 하시겠다는 이게 여러분에게 참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듣고 진짜 무적 무적 되는 그런 건가요 하나님은 저희의 해결을 고신대요 안 고신대요 native 은혜가 Ned 그나 은혜가 학생 이른바 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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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향상 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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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렇게 나온 이 솔로몬의 그런 사건 이후에 나온 게 1,000번째예요. 1,000번째예요. 제가 송보국 교회 같은 데 가면 1,000번째가 막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서져있는데 이거 막 한다고요. 지금 이 교회에서도 1,000번째 얼마나 많이 합니까? 새벽기도 1,000번 하면 소원이 일어져요. 또 1,000번 할 때마다 그냥 가요. 뭐 갖고 가죠? 뭐 갖고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음식? 성본을 헌금하면 복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제발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집을 하세요. 그냥 은혜에 의해서 하세요 하실래요? 뭐 이렇게 대가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헌금하시면 손해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도 아니고 하지만도 마찬가지로 사두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헌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감사해서 하시는 거지. 감사해서 하시면서도 더 이 순간을 같이 의의를 챙기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못 주시겠지? 하나님 저 이거 해요 하는 그런 의도 있고 하나님 저 이거 해요 하는 그런 의도 있고 헌금하시면서도 십자를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 안 되는 거나 헌금하면서도 제 의생이 되는 자예요 라는 고백이 있으세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무슨 일천 거잖아요. 시야 갖다 바치고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소원 이루어주세요. 아니에요. 이 일천 문제의 의미가 뭐죠? 여러분 우리가 제사법 들으려면 번제, 속제, 하나님 그게 뭡니까? 제사법에서 보여지는 게 뭐였죠? 예수예요. 번제는 누굴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를 갖다 보이는 게 번제죠? 근데 일천이 더해졌어요 거기. 일천은 뭐예요? 그 당시 일천이라는 천은 온전, 완전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가장 많은 숫자였어요. 그 당시 고대의 천이라는 숫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진짜 하나, 둘, 셋, 넷 이런 게 아니고 진짜 뭐 완전을 뜻해요. 그 말 자체로. 그건 뭐예요? 이것은 십자가의 보혈. 그 온전한 십자가 단번에 들여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숙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번제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것을 통해서 항상 솔로몬이라는 없음이 솔로몬에게 피가 부어줘서 있음이 되는 그런 하나의 나라의 백성. 그러므로 왕도로 통해지는 그 은혜를 설명해 주신 게 일천 원제지. 이것을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 일천 원정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이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는 없음이었던 우리에게 피가 부어줘서 있음이 되는. 그리고 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서 존재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마이리아마 다스리는 자가 거저 은혜로 가고 오시겠는데 그 단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에 섬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점점 섬겨지는 자들로 지어져 앉는 거예요. 섬기를 섬기게 되고 왜? 내가 나보다 남이 낫게요. 은혜가 낫되는 자들로 다 그 은혜가 낫되는 우리의 모습들 거기서 십자가 우리한테 더 부어지면 부어질수록 내 그 자리를 잡고 내가 부어지는 자리 빙그리지 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 드러나는 자리. 섬기는 하란날의 어떤 논리, 은혜의 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없으면 또 우리의 피가 부어줘 있습니다. 빙그리지, 일관함이 능력이 채워지고 다스리게 하는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또 아브라함의 예약이 아니겠습니까? 마른 뼈 같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게 돼요. 그 자손이 있는데 누구래죠? 갈라드라고 보면은 바로 예수의지요.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나라의 왕으로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왕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죠? 요한복음 8장 15절 16절 보면 요한복음 8장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으리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을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와 내가 함께 하시리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육, 사람스라는 이 육, 육체. 이 육이라는 것은 뭘 뜻하냐고 그랬죠? 인간의 외모, 그렇죠? 어떤 인간들이 정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상정에 놓은 가치판단의 기준이 된 어떤 성악판단의 기준인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도덕, 윤리 뭐 이런 여러가지 인간들이 정해 놓은 것으로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만 나는 인간의 그것으로 판단치 않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나는 그런 것들로 아무도 판단하네. 만일 내가 판단을 한 데다 내 판단은 참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내가 판단하는 것을 내 안에 보내신 이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은 분명 사람들이 정한 도덕, 윤리, 지식, 선행, 체계 어떤 인본주의적인 것을 보지 않는데요. 그런데 판단을 하시긴 하세요. 그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판단하는 것을 판단하는 하늘, 왕의 마음, 그런 모습으로 예수께서 드러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는 다 비워지시는 분이 되시니까 철저한 자기부인 것을 십자간에도 보여주시죠. 부자 청년이 관원이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 이어 라고 부르자 예수에게 뭐라고 해요? 누가 선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그것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존재력적인 그런 자아를 갖다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은 비워진 그릇에 하나님이 그 선이라는 하나님이 채워지셔서 비록 선한 하늘의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렇게 이 세상 왕과 완전히 다른 존재 방식이에요. 이 세상은 내가 채우고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싹 또 뭔가를 이뤄서 걸려가지고 힘을 갖고 사람들을 다스린다면 하늘 아래는 내가 스스로 비워진 스스로 아니고 누군가에서 내가 비워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으로 너를 숨겨지는 하나님 나라 왕 그게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담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 아담은 성악가를 먹고 하나님과 동등댐을 취한 자들 그러므로 사실은 왕으로 삼아 살았고 두 번째 왕은 진짜 하늘의 왕이죠. 하나님과 동등댐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게 둘째 왕이에요. 둘째 아담. 이게 빌리포스 이정 보전이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비우셔서 진짜 하늘의 왕이 되는 원리 이게 우리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성과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워주시고 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로를 살렸지만 나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 거짓 되더라. 우리 집사님께서 수요일마다 설명 제목을 갖다 하신다고 하세요? 그 부분이 깜짝 놀라요. 저는 그 그냥 저는 설교자 없이 그냥 막 주절주절이 하거든요. 지금 막 근데 지금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보니까 하나님의 도우 뭐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도우신 이 거짓 된장?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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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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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순간에는 곧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으실 거예요. 곧 누가 그 하나님 앞에 걸쳐갈지 아무것도 없나요? 오늘 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믿음 안에서 잘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과 동동백을 취하지 않는 이곳을 비워지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어디에선가? 첫째 아담에 가깝습니까? 둘째 아담에 가깝습니까?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신이 선악판단의 주제가 된다는 율법이라는 것이 통치의 순환으로 전락돼 버렸습니다. 선악관을 보고 내가 통치자 하는 인간들은 다 제빵만이어서 그 율법이라는 것이 떨어지잖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런 간사한 나의 신이 된 나의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은 오히려 그 율법이라는 칼을 갖다 손을 치고 신으로 비싸죠. 오히려 그 율법 지켜서 내 의로 쌓고 나를 통치자로 만들어가죠. 더 만들어가죠. 더 세워가죠. 이게 바로 지금의 잡교관의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씀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혈을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하는 것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신하라 충성하라 복무하라. 상금을 쌓아라. 뭔가 행위로 통해서 당하는 겁니다. 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하지는 못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하신 자녀들의 안에서도 율법이 떨어지면 내가 이 율법을 통해서 이런 경유한 자동화가 폭로되어지고 드러나서 깨달아져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의 좋음을 알게 돼. 죄의 갇힌 자임을 알게 돼. 율법을 하나님께서 떨어져서 그것을 멸망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 순간 붙잡고 피만 의존을 하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안타깝게 너 율법을 얼마나 교묘히 이용하는지 몰라요. 착한 척, 성한 척. 하나님의 자리를 율법에 대해서 더 공고히 챙겨보겠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만 있으면 완전히 그런 나의 추악함이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워야 되죠. 오히려 나는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이 깨닫는 그런 날의 까마에 있는 설교 나도 미워지고 여러분 겉두르는 저한테 친절하시겠지만 제가 믿죠. 겉두르는 너한테 잘해주시지만 친절하시지만 이런 설교를 매일 하는 제가 얼마나 볼 때마다 괜히 찔리고 막 입고 여러분들을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맨날 이렇게 까마에 있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면서 미끼를 하나 주셨어요. 그 미끼가 뭔지 않나요? 아이고, 아니야. 설교도 지네요. 여러분 수요일은 각오하고 오세훈이냐. 여러분 율법을 주시면서 미끼를 주셨다. 그 미끼는 뭔지 아세요? 보통 율법을 지키면 뭐한다? 복 받는다는 미끼를 얹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용도가 뭡니까? 복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내가 흥분하는 일이에요. 아니 괜찮습니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게 율법의 목적이었는데 갑자기 이 복이 등장에 버렸단 말이죠. 뭐가 진짜요? 도대체 뭐가 진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 구역이거든요. 지금 율법을 이제 못받는다고 구역입니다. 말씀 지켜서 복 받아라 그러잖아요. 이 율법주의 안에 기복주의를 걸쳐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셔서 거기 복을 말씀하셔서 사실은 신이 된 인간들은 율법, 즉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내가 원하는 내 이, 내가 신이 되는 것 그런 어떤 복들을 갖다가 자꾸 떠올리게 해요. 여러분 말씀 지킬 때마다 어떤 대가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죠. 여러분들 또또또또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뭔가라도 더 내 인생 가운데 잘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배 안 빠지고 헌금하고 목사님 저에게 잘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하나 복을 주시잖아요. 말씀 지켜내잖아요. 맨날 그게 그걸 못 지키면 그런데 어떻게 정죄를 묻고 절대로 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 뭐예요? 세상에 이게 진짜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 복이 목적이래요. 복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세요. 저만을 사랑하는 어떠세요? 그러면 진짜 이게 목적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복이. 분명 율법의 목적은 주님을 풍부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셔서 헷갈리게 한 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것은 인간들이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다른 말로 복에 대한 인간의 강렬함과 열망 우리 얼마나 교묘하고 지려하고 추악하고 더러운지를 캐나트 하셨나요? 말씀해 주셨나요? 전부 다 내 복으로 끌어입니다. 내 천국 내 영생 그걸 위해 율법 지키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다 그저께는 뭐가 있어요? 나 마음대로 절대 되지 않으면서도 율법 지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평생을 여러분을 속고 가실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 뒤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된다는 단어들 교묘하게 인간들은 여전히 내 영광을 교묘하게 챙겨갑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그 율법으로 십자에 목박히신 것은 이제 그 율법을 지켜 우리가 복댐을 챙겨야 왕냄을 챙겨야 왕냄을 챙겨야 그 자리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지켜 자신이 왕냄을 공고히 세우게 되는 바리젠들을 저주하시죠? 이 시즌에서 가장 착하고 가장 천하 가장 아름다운 같은 청빈하게 산 그들을 독서의 새끼라고 욕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행위를 지키기 위해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놓을 것이 없는 세리참여 자신들의 지킬 행위가 없으니 자신들이 지킬 제사가 없으니 누구만 붙잡아요? 예수만 붙잡는다. 일부러 죄인되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되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은 죄인되세요 그런 말씀을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자들 아닙니까? 어차피 죄만 풍겨내고 있는데 우리 모습들이 죗덩어리인데 그거를 죄인되세요 네가 뭔데 나한테 죄인되세요 나머지 깨끗하게 하는 거 여러분 제가 죄인되세요 그러면 열받으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난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교묘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맘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막 대목해 살아요?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많은 운동에서 목사님이 막 막살라는 것이니까 맘대로 해도 돼요 이러면서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사셨어요? 제가 이 때 묻고 싶어요. 지금까지는 웬만큼 잘 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신이 돼서 내 유인 내 영광 내 것들을 챙기는 그 자체가 막사인 거예요. 근데 뭘 더 막사하시는 질문해요 저한테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다시 막 살아왔으면서 앞으로도 막살거면서 여러분을 위해서만 안그래 여러분이 비워주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 스스로 안 돼요. 여러분은 항상 막사세요. 그리고 저한테 아 복음을 들으면서 오자갖고 아 막살라고 죄질라고 죄가 넘어서 은혜가 넘으니까 그냥 뭐 이제 아무리 잘 살아요. 아무리 잘 살아요. 아무리 잘 살아요. 아무리 잘 살아요.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미 아무리 잘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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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죄예요.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서 행하는 다 나 위해서 내 영광 내 유익에서 조금씩은 챙기잖아요. 열심히 1%씩이라도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도듯해서 끌고 가시게 하는 모든 사건과 모든 삶을 통해서 뭘 배운다.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악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끌고 가시고 덮으시고 가리세요. 은혜를 아는 자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비워지게 하시고 차 아파하시고 부인되어 털어내시고 여러분이 막 살지 못하게 하세요. 지금까지 막 사라고 적었잖아요.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한 영역 율법 지킴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의 율법 책에 피부리서의 복음은 피를 부어버리셨겠어요. 율법에 그것을 율법으로 해오면 안 된다. 피로만 찬다. 그것을 잊지 마시게 간단하죠. 복음은 심플해요. 뭐로만 산다? 피로만 찬다. 이게 심리수 9장 아닙니까? 오늘 복음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예수님이 갈라데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 나보다 먼저 온다가 강도고 절토다. 나보다 먼저 온 것이 왜? 율법이에요. 그죠? 무슨 강도 절토하니까 가해적을 생각하는데 율법이 강도고 절토에요. 그것이 우리 죽입니다. 성전을 보지 뭐로만 산다? 예수의 피로만 산다. 그걸 붙들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부인케 하시는 것이 은혜에요. 은혜가 하나 앞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 힘으로 싼 그것들을 다 부인케 하시는 것이 왜? 그것들은 안에 갖고 갈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 그것들을 들고 어려워하시냐고요. 지금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작 묵시의 실체가 있음이 아닌 형들이 저에게 응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성만합니다. 여러분이 묵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완성해 남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아는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믿습니다. 그게 은혜고 복음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실체가 보이신 일도 저에게 알려주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맞출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이런 악상은 아버지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붙으셔서 악상이지 못하는 내가 부인되는 털린 자를 이끌어 가시는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은혜만이 남는 주님의 백성물을 내 주에게 역사하려고 주옵소서 만드는 자들을 철저하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셔서 진정 영광을 주님과 받으시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그렇게 협사의 발전이 있어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